민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소리 tv입니다. 이번 연휴가 길어서 배송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알리에서 직구를 했은데 연휴 끝나고 겨우 물건을 받았습니다. 직구의 특성상 배송이 오래 걸릴 것이라 예상했지만 뜬금없게도 한국에 도착한 후에 8일이 더 걸린 것입니다. 제 물건은 지난 2월 1일 세관에 도착했는데 마침 구정연휴가 시작되어서 세관에서만 7일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도 직구하실 때는 연휴까지 감안해서 주문하세요. 저는 이번에 펜앤틸트 부품을 직구했습니다. 민개나 놀랐잖아? 펜앤틸트는 서버모터와 조합하여 상하좌우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조립이 쉽고 코드도 간단합니다. 그러면 조립과정을 보시죠. 어머니가 피아노 동아이예요. 그래서 오뚜을 사용할 테이블을 사용하여 상하좌우dam을 비해서 전 F6렬에 따라서 한 번씩 오겠습니다. 그러므로 올려오는 자동으로 보시고 코드도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손을 이용해 주시면은 소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라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도 간단합니다. 모두 harus 입력하고 코드도 간단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직접 buildings 거리에 올려 app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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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